까치 참새목 까마귀과에 속하고 하늘의 깡패라고도 불린다 까치는 자기 나와바리에 못보던 놈이 보이면 호구조사를 하고 마음에 안들면 맹금류고 뭐고 1대1로 다이를 깨버린다 먼저 시비 걸면 까치 친구들이 도와주러 온다 나와바리에 민감하고 말 안들으면 저 패거나 다구리 까서 말 듣게 하면 저폭이지 뭐 원래 이렇게 까불고 다니면 죽는 일이 많아서 멸종할 법도 한데 이놈 시키는 비유하자면 똑똑한 일진이라서 아무데서나 깝치고 다녀도 멸종을 안한다 까치는 가끔 길거리 고양이들을 괴롭히는데 고양이가 밥 먹고 있을 때 부리로 바꿔튀기를 반복해 밥을 못먹게 괴롭히고 멀리 어그러를 끈 후 빠르게 날아와서 사료도 훔쳐먹는다 물론 잡히면 뒤진다 맛은 피를 빼도 살짝 비릿하지만 쫄깃쫄깃 고소하고 소고기에 가까운 맛이 난다고 한다 까!